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다룰 종목 투산 로보틱스고요. 현재 8만 600원 위치하게 되면서 시가 대비 4% 정도 양전 보여주고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점에 머무르시고 계시는 분들 지금 현재 위치까지 마이너스 30% 가까이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기평선 위로 다시 한번 정배열로 돌아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시 1차 지지선이었던 지금 이 부분까지 올라가려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전에 이런 낙폭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에 세력들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지금 이 낙폭자리를 조금 보시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죠. 어이가. 왜? 지금 이러한 지지선을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지지선의 역할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지캔들이 보이는 지금 이 지점 장기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변환하려는 시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술적 반등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가가 눌려버렸어요. 어디까지? 7만원까지. 그래서 아무런 매몰대가 없는 지금 이 7만원에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서 왜? 이런 식의 반응이 지금 연출이 되면서 어쨌든 바닷건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다시 상승 추세로 좀 돌입하려는 이러한 국면 자리에 초기로 좀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보는 거 뭐겠습니까? 나 지금 두산 로보틱스 이거 매수해도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 좀 계실 거고 매수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뭡니까? 그러면은 목표가는 어디까지 설정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힘내시라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제가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받아 가시면서 바로 내일부터 좀 수익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12만 5천원 부근에서 저항선 라인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낙복 흐름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악재가 있었나요? 아니죠. 악재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 IPO 섹터로 묶이게 되면서 지금 이 상장 초반에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나요? 파두 사태가 있었습니다. 파두 사태. 이 IPO 섹터에 대한 영업 이익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상승 추세를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두산 로보틱스의 공부가가 얼마였냐? 2만 6천원이었습니다. 2만 6천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3만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상승세 보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좀 눌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직후부터 주가가 눌리게 되면서 여기서 애초에 지금 개인들의 매도세를 전부 다 연출을 했다는 거죠. 개인들의 매도세를 전부 다 연출을 한 이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재매집을 통해서 손받김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재매집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다시 한 번 재매집을 해서 물량을 장악을 해놓고 지금 이러한 횡무구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주가를 누르죠. 자 그 이 타이밍에 상승장악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승장악. 이 물량을 장악하는 것도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저점에서 장악하는 저점장악형이 있고 상승 패턴에서 보이는 상승장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패턴 중에서도 주가를 눌러버림으로써 개인들의 패닉세를 유도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얘네들이 손받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포착된 지금 이 시점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차, 2차 파동까지 전부 다 수익을 극대화 시켰다는 거죠. 저점 대비해서 약 4배 정도 수익을 보고 어쨌든 얘네들은 천천히 정리하면서 나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저점에서 물량을 장악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매도하신 분 절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에서 매도하신 분들 전부 어떤 이유 때문에 있었습니까? 보호 예수물량 때문이었습니다. 보호 예수물량. 보호 예수물량에 대한 키워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쵸? 자 그런데 이 보호 예수물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동반하게 되죠. 리스크. 리스크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 리스크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부터 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지 횡보할지 내려갈지를 모르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데 자 지금 이 보호 예수물량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 자 지금 두산 로보틱스 보호 예수물량입니다. 자 코브덜링스 유안에서 그리고 KIP 로보틱스에서 각각 33만주 11만주씩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그러니까 이 0.68%에 해당하는 44만주가 지금 이 시장에 언제? 1개월마다 유통이 된다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이 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0.68% 라니까요. 0.68%?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주식수 2200만주 지분율 34% 상장일로부터 1년 언제예요? 그러니까 올해 10월인 거죠. 올해 10월 올해 10월인데 이러한 타이밍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소극적인 지분 또한 얘네들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우리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분명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제가 뭐라고 보내드렸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48,000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타이밍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11월 13일이고요. 11월 13일 월요일날 이때 종가가 4만 3천원이었습니다. 4만 3천원 4만 3천원으로 끝났는데 제가 얼마에 사라 그랬어요? 4만 8천원에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1차적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세력에 대한 의도가 다분하다라고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상승에 대한 패턴에 있어서는 어떠한 재료를 병행하면서 상승을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매수하는 타점에서부터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이 먹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라운드 피규어 자리 뭡니까? 라운드 피규어 자리 10만원 단위입니다. 10만원 자리 10만원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상승 추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내주게 되고 이러한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도가를 선정을 해놓고 저점에서 우리가 매집을 해놓은 이후에 알아서 올라가주는 이런 차트에서 충분히 두 배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의도를 파악해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얘네들의 시나리오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다? 일단 악재가 없었어요. 악재가. 악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를 충분히 불러일으킬만 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타점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좀 안내를 드렸고 이러한 매수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목표가 설정입니다. 목표가 설정. 내가 어디서 사든 목표가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코프로 10만원에 사가지고 50만원에 파신 분도 있고 에코프로 20만원에 사가지고 150만원에 파신 분도 계세요. 그럼 누가 이득입니까? 여긴 5배, 여긴 7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고 매도에 대한 타점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두 배나 비싸게 샀지만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문자 전부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으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어떤 종목을 얼마에 그리고 왜 사셔야 하는지까지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시면은 다음날 바로 좀 답장을 해드려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을 답장 드린 거고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웬만하면 다음날 답장을 좀 드리는데 종목 안내 받으시면요. 그냥 관심 종목에 등록만 해놓으세요. 등록만 해놓으시고 이 관심 종목에 등록해놓으셨던 거를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수익이 나려면 얼만큼의 시간이 또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 그냥 관망만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계속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시나리오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냥 좀 텍스트로 남겨놔드리면 나중에 좀 차트 보시면서 그냥 참고자료로는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좀 텍스트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많은 분량은 아니고 그냥 한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분량이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 한번 해보시면서 도움받으시면 될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매수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도 전부 다 타점까지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 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놀아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